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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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태형이 보고싶다 님이 오빠 배경음악 모기소리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목이 옳아 아 태형아 방구소리 같기도 해 아 아 아 자 방구 소리로 이렇게 멜로디를 지으면 은 자 상금 줄 깨 아 아 아 아 소주가 내 행성,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었구나 뭐, 뭔 소리가 거부감은 없겠다, 방귀 소리가 이 소리만 이건 뭐야, 이것만 얘기 남겨봐요 한번 보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빠 진짜 그렇게 녹음해서 들려주면 상금 주실 거야? 민윤씨님이 말하셨습니다 모기가 미카사 보라인님이 모기가 춤을 추는 소리네요 잠시만 누군가가 되게 멋있게 만든 음악이 아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왜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들릴까요? 너무한데요? 미카사 보라인님이 제 생각에는 안 돼요 미카사 잘가진 미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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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래 들을게요 너무 더워 이 노래는 비오는 날 자글자글하게 돼지김치찌개 끓이는 노래 느낌 더워? 내가 우리 집 에어컨에 있는 거 다 떼어갈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좀만 기다리면 내가 금방 가 야, 빨리 와라